자, 이건데,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저 함박 스테이크에다가 소스까지 올렸죠. 여기다가 서양식으로 치즈를 풋풋처럼 쫙 치즈. 여기 제일 잘생긴 사람이 와서 할 거예요, 치즈는. 제일 잘생긴 사람 지금 파스타 담고 있는데? 괜찮은가? 아, 이게 치즈예요. 이 치즈를 갖다가 스위스 치즈인데, 보세요. 이 고기에다가 치즈를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. 어린 사람들이 먹는 거래요. 아마 손주도, 이거 못 먹으면 손주들도 있을 거예요. 맛있다. 할머니 거 이제 나올 거예요, 바로. 잠시만 기다리세요. 다 돼가지고. 새우. 안에 뭐 들었을까? 먹어보고 안 돼요. 자, 고기 안 들어간 거 나왔습니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, 여기서 또. 아니, 그러면 치즈는 드시죠. 고기도 아닌데. 아, 이거 못 먹는다. 아, 이거 못 먹는다. 새우 못 드세요? 네. 아, 새우 안 드세요? 새우 빼서 해드릴게요. 빼고 해드릴게요, 딱. 자, 치즈 먼저 해드릴게요. 치즈는 드시죠? 네. 자, 치즈를 갖다가 여기서. 원래 이거 먹는다. 네? 먹기 안 돼요. 그냥 치즈, 치즈. 예, 예. 아,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저도 이거 처음 봐요. 저도 이거 처음 봐요. 저도 이거 처음 봐요. 밥을 해도 많이 먹으면 귀엽다. 그래가서 색다른 거 냈다. 오, 그러니까요.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가요? 아, 당연하죠. 아유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새우 안 들어간가? 드셔보세요. 고기 아니라도 괜찮죠? 네. 맛있어요. 다행입니다. 나름 치즈, 발ǜ 조회CU 시킨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? 우리나라 사람인데? 연예인들이에요, 연예인들. 잘생기고, 희동해지고. 희망차 좋고. 너무 잘생겨서. 희망차 좋고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나머지나 우리 양반도 좋고. 나머지나 우리 양반 이런 거 다 할 거예요. 왜 힘든 질문이야? 그거는 똑같아. 왜 힘들죠? 양이 좀 적은데? 과정은 똑같이고요. 왜냐면 과정이 다 있으니까. 꽈만 나가네. 형님 다 드셨어요? 이거 싸가지고 안 되나? 할아버지가 집에 계신데 이거 싸서 갖다 드리고요. 싸 드릴게요. 야, 우리 형. 싸 드릴게요. 빵 있어요. 빵 남은 거 없죠? 있어요? 있어요, 있어요. 왜? 할머니가 할아버지 싸 드린다고. 빵 있어요, 할머니. 빵 남는 거 있어요. 싸 드릴게요. 이거, 이거 요새 싸야 돼. 그냥 이래야, 이래야 비닐로만 놔던데. 아, 그래요? 그래야 비닐로만 놔둬. 이거, 이거 싸야 돼가지고. 할머니도 싸 가지고 갈까요? 애노리 씹고. 지금 넣지owe고. Garage도 photograph. 뇌의 surveillance 끝났다. 상덕이 bareéger laughed. 인형 Brightlin 와의 햄cro2